생리 말이야 지난달에 안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몰라? 네 제가 좀 불규칙하거든요 몸 고단하거나 신경만 있으면 건너뛰기도 하고 왜요? 우리가 볼 땐 꼭 임신 같아서 설마요? 잘 따져봐 지난달에 분명히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요 이번 달은? 글쎄요 때 된 것도 같고 며칠 지난 것도 같고 아니 날짜 같은 거 안 따져나? 네 따져도 안 맞을 때 많아서 그냥 신경 안 써요 아니 근데 그거 무슨 검사하는 것도 있다며 부담 갖지 말고 소변 검사 한번 해봐 내가 사 올게 아닐 거예요 아니래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병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어쨌든 불순이도 뭐든 지난달 안 한 건 확실하잖아 그럴 때 많다니까요 잠깐 있어 사 오시게요 응 아니 제가 사 올게요 감사합니다.